오빠는 이성을 볼 때 네 어디를 제일 먼저 봐요? 눈이요 눈 눈이 아름다우시네요 아... 오빠 소 눈 갖고 있어요 저요? 오빠 소 눈 드는 소리 안 들어봤어요? 아... 가끔씩 한 번 그죠? 제가 소 눈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, 진짜요? 일도 소같이 하니까요 이상하게 받아주시네요 저는 몇 분만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다 파악이 되거든요 이옷밤 모르겠어요 이게 성향을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눈으로 너무 얘기를 하니까 진짜... 또 내가 좋아하는 눈이잖아요 아, 그래서 파악을 빨리 못 했어요 싫어하는 남자 막 척하는 남자 나도... 응 그거 완전 똑같아요 머머님 척하는 여자 제일 싫어하는 여자 진짜? 네 멋있는 척 매너 있는 척 이렇게 척하는 분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척하는 모습이 보이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가 어떤 척하는 게 싫어요? 귀여운 척 난 척하는 거 아니야 안 한다고요? 원래 귀여운 척하는 애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? 어떻게? 저게 이제 귀여운 척하는 거지? 솔직히... 뼛속부터 배운 거 같은데? 솔직히 아까 좀 당황했어요 그런 척하는 줄 알고? 응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건데 원래 귀여워요 아니, 그리고 또... 되게... 계란찜을 엄청 섹시하게 느꼈어 아니,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약간 밥만 딱 넣으시고 약간 이렇게 아니, 오빠... 오빠 말하는 거 듣고 먹으려고 듣는 거 없어요 약간 이런 문제지 있네 아니에요 딱히 이거 알아요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렇게 고개 트는 거 있거든요 있어 있어 막 이럴 때 약간 잘 보시고 계시네요 저는 약간 그게 척 안 한다 그러면서 약간 흘리는 여자 아니에요? 노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? 아니거든요 원래 보통 네 이건 입 밖으로 말 안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죄송해요 제가 좀... 되게 다 찍어내시네요 제 눈치가 없어서...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? 좋아서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민희 오빠 스타일이 그거예요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스타일 자연스러운 느낌에서 우러나오는 애교는 사실 아닌 거 같아요 본인이 그게 원래라고 하니까 내가 어색해하면 안 될 거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원래 이래요 원래 우리 진영이가 원래 이랬습니다 몇 주 지나봐야 알아요 계속 저를 보다 보니까 약간 그래도 어떤 사람일 것이다 응 이런 느낌이 있을 거 응 얌전한 거면 고투막이 올라가는 스타일 하하하하 아 좋다 시원하다 그냥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 같아요 왜요? 솔직히 지금은 그래요 왜냐면 왜왜왜 진짜 매너가 있는 건가 아니면 멋있는 척하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? 아 진짜 왜냐면 지금 오늘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어떤 형식적인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럼요 그건 이해하죠 당연하죠 오빠 여기 왜 나왔어요? 연애하려고? 아니면 연애하려고? 결혼하자 되게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반반 반반? 네 난 결혼하려고 난 결혼하려고 난 결혼하려고 간식 가자? 흰단 얼음 아 너무 진짜 이 분을 통해서 결혼하시려고요? 아 부담 갖지 마시나요 아니요 제가 부담 갖는 건 아니고요 무..무..무.. 색깔 보셨까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입술에 좀.. 뭐였봐? 입술하고 이빨에 이렇게 살짝.. 하아.. 뭐 숟가락 꼈어요? 근데 그거 좋아요 해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먹을 때 이렇게 묻히고 먹는 여자 좋은 거 같아요 이재원서.. 아니야 심장이 뛰어가지고 갑자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희 화장실이 보내든가 그냥 직업병인가 봐요 저희는 그래도 상대방이 좀 약간 외모 쪽으로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약간 비주얼 쪽으로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오빠? 근데 오빠 이거 먹었으니까 감기 날라갔을 거예요 하..이런 게 제가 아직 살짝 적으면 안 되는데 이게 되게 진심이라는 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? 빨리 도ye.. 에에어!